저는 항상 학원에서 연습하거든요 개인연습술은 아직 필요가 없어서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악기를 악보곡을 하잖아요 제가 이번에 정말 신기없게 아주 큰 맘 먹고 반죽이 하나 새로 구입했답니다 그랬더니 테스영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샀어요 너무 하고 싶어서 이번에 제가 처음으로 스타트 곡으로 테스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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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